안녕하세요. 2019 수능 대비 수능특강 지구과학일의 정영일입니다. 수능 1등급을 위한 필수 기본 교재 수능특강이 출판되었고요. 그걸 설명하는, 해설하는 강좌 오픈하였습니다. 선배들의 표현으로는 꼼꼼한 남자의 친절한 해설이 포함된 강좌가 오픈된 거네요. 이번 OT 강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능특강. 아주 중요하죠. 이때 수능특강을 대하는 우리 수험생의 자세. 두 번째, 수능특강 이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 100%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할 법한 질문들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잘 들으면요. 다른 친구들보다 OT를 듣지 않은 친구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OT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능특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수능특강은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필수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특강에 언급되는 모든 개념들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단어 하나, 또는 새로운 용어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특히나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우리 텍스트 옆에 보면 곁다리로 작은 체크포인트 있죠? 이런 것들, 물론 문제도 되지만 문제 옆에 있는 작은 설명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답과 해설에 언급된 새로운 개념들 한 줄 한 줄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게 칠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지 않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개념의 학습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해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개념 학습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수능특강은 연계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 완벽하게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 ㄱ, ㄴ, ㄷ 있습니다. 어떤 게 맞고 틀렸다. 그래서 정답 맞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이 왜 맞고 ㄴ은 왜 틀리고 이걸 마찬가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풀이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요. 연계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자료와 또한 다양한 개념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전부 다 찾아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특히나 고난도 문제, 천체 관측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풀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습한 그 천체 관측 기본 개념, 그 모델로 풀이가 안 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은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해석,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풀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수능 특강은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 점심 드시고 영어 보시고 쉬는 시간 있죠. 그때까지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지구과학은 다른 과학에 비해서. 학습이 조금 쉬워요. 개념 자체가 조금 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달려든 친구들이 많죠. 중요한 거는 그게 끝까지 가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았다고 해서 어, 요거 참 쉽네. 나는 지구과학 참 잘하는 앤가 봐.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수능에서는 바닥을 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 쉬운 내용도 계속 계속 반복해야 만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중요한 교재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학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수능 특강을 할 때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는 선생님이 도와주기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이 직접 계획을 짜서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강좌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요. 설명 자체가 어렵지 않고 쉬워요. 아마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집중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선생님 지구과학은 조금씩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네요.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너무 꼼꼼해요. 그렇죠?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단원의 특성에 맞게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나 아름다운 한반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외울 게 많고요. 머릿속에서 막 그게 꼬여가요. 문제 보면 겁이 나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일단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를 제공합니다. 자료실에서 보는 순간 우와 대단한 건 알 것 같아요. 됐죠? 요약하자면요. 이거예요.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능 특강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됐죠?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어떤 선배들은 뭐 영일신 암튼 그래요.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됐죠? 중요한 건 요거. 또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강좌를 더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서 별책부록 준비했습니다. 자료실에 있고요. 거기에서는 용어 해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각각마다 진짜 중요한 거. 세 가지. 됐죠? 그리고 그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OX. 어? 이거 갸우뚱갸우뚱한 그런 OX들 많아요. 직접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자료. 새로운 자료들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언급되었던 자료들. 됐죠?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출판되었던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또는 기출문제에서 우수문학. 알차죠? 알차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뭐가 있을까요?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베스트 파이브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화장실 갔다 가도 되나요?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안 됩니다. 인강의 가장 취약점은요. 옆에서 여러분에게 꾸짖을 수 있는 선생님이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질 수 있어요. 화장실 안 됩니다.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시고 책상에 앉아야 되고요. 그 주변에는 수능특강과 별책부록 말고 그 외의 것은 없어야 돼요. 뭐 필기독은 있어야겠죠. 뭐 핸드폰 안 됩니다. 선생님 핸드폰 무음으로 안 돼요. 전원 꺼서. 어디에다 던져놔야 돼요. 됐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집중해서 수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선생님 저는 개념 안 들었어요. 특강부터 바로 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대신에 수능 개념을 들은 친구들은요. 수능 특강을 조금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각 단원 뒤쪽에 있는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능 개념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대신에 개념 파트에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일 단원 들을 때 일 단원의 개념에 초점을 두시고요. 됐죠. 뒤에는 문제에. 안 풀려요. 제가 개념을 잘 못 이해했나 봐요. 이런 마음은 안 가셔도 돼요. 수능 특강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신에 뒤에는 문제 문제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은 구 단원까지 쭉 개념 학습에 초점을 두시라는 거. 됐죠. 왜냐면 뒤에 있는 문제가요. 일 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쪽에는 내용을 활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됐죠. 일단 개념 학습에 초점을 두면서 수능 특강 시작하십시오. 가능해요. 자 이제 그다음은 수능 특강만 들어도 일 등급 가능할까요. 이거는 반반입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수능 특강을 보면서. 이 개념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네 나 평상시에 지구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이런 친구가 있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학습한 후에 이후 과정도 필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수능 완성과 그다음에 기출문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됐죠. 일단 시작은 수능 특강의 완벽한 학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은요. 수능 특강 그럼 언제까지 완강해야 되나요. 자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것은 6월 모의평가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출문제도 공부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수능 특강 완강 시점은.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으로 간다면 재학생으로 간다면. 중간고사. 기간 전이 아니라.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기간 있죠. 준비 기간 전까지 완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면요. 서류 작업들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막 이런 거 있죠. 막 복잡해집니다. 또한 6월 모평이 한 과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 완강 시점은 최소. 아무리 늦게 끝내도 중간고사 준비 기간 전까지.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도 보고 수능 특강 복습하고 기출문제 학습하고 그래서 6월에서는 제 실력 보여주고. 됐죠.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수능 특강 강조에 대한 OT 해봤고요. 중요한 건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아주 많은 내용 지금 OT에서 약속드린 아주 많은 내용 가지고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1강에서 볼게요.